분홍빛달기 안녕하세요 분홍빛달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3번을 나눠서 50개 50개 60개 해서 저들 집에 있는 달기들을 전체적으로 올려봤답니다. 현재 물도 들고 또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올려봤답니다. 오늘은 몇 아이를 데리고 나와봤답니다. 첫번째로 이 아이는 까라솔이죠. 까라솔을 좀 뒤늦게 꼬집기를 해줬더니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꽃처럼 지금 예쁘게 많이 달렸답니다. 여기는 4개도 달리고 자구가 여기는 5개도 달리고 보통 3개, 4개, 5개, 요는 4개고 3개, 4개, 5개 이렇게씩 그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집기를 다 해줬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굉장히 풍성하게 잘 클 것 같죠. 그런데 올 가을에 물은 좀처럼 덜질을 안 했답니다. 다음에는 이 아이는 유해인의 진주랍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는 여기 모주가 이렇게 있답니다. 모주가 원래 목대도 좀 굵고 턴실했는 걸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심한 곳에서 이 둘로 지금 쌍둥이 같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또 적심한 이 아이는 적심한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루비도 나라입니다. 물이 예쁘게 말이 들지는 않았지만 베란다에 또 거리대에 계속 안 내놔서 또 걸은 것도 있고 이 아이도 루비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좀 묵은 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좀 짧고 좀 야무진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입장이 좀 길고 좀 다른 아이처럼 생겼는데도 다 같은 루비도 나라인데 아마 이게 바로 이제 세월에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좀 길쭉하게 생겼고 이 아이는 입장이 좀 짧게 탱글탱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묵을수록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도테랑이랍니다. 굉장히 예쁘죠? 물이 원래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저들 집에 도테랑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굴도 크고 아주 튼실하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는 굿모닝 다육연 하초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원래 같이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보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손톱 끝에 뾰족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그 정도고 이 아이처럼 이렇게 물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묵은 둥이일수록 물이 잘 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저들 집에 동원만 봐도 동움이 이 아이가 동움이거든요. 이 동원만 봐도 이 아이가 보면 저들 집에서 지금 제가 키운지가 몇 년이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손꼽히게 물이 잘 드는 그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삼두가 항상 물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 둥이일수록 물이 확실히 잘 드는 것 같습니다. 베란다로 들였다가 그릴대에 또 내놨다가 그랬더니 요 며칠 동안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요번 보니까 금요일날은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지금 거리대회로 또 다시 또 많은 아이들을 내놨거든요. 금요일 되면 또 다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